네, 아버지. 네? 제 얘기를 왜 수지한테... 지금 올라가겠습니다.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지야. 그래도 넌 새놈을 잡지 못해. 닥쳐. 특히 주안이는. 절대 잡지 못해 수지야. 닥쳐. 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니까 제 얘기는 나중에. 닥쳐. 함부로 굴지 마 수지야. 나도 지금 돌아버리겠거든. 너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. deixa ju니. 아율icism. 어 야채가 Joh Spirit 한잔. 다 나가 fatto. 함부로 갔을 때여. 잘 안 됐다.